아니.. 왜 이럴가 있어! 아니 왜 안가! 죽어라! 야 살리는 거잖아! 살리는 거잖아! 아니 이거 딱 보니까 눈글빨 아빠네 얼굴이 쌩얼랑 똑같잖아 백날은 유튜브 샤아! 우리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날입니다 자 오늘의 해볼 게임 이거 이름 뭐였지?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! 엄격한 아빠라고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로이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해볼 게임 미친아빠 와 미친아빠 엄격한 아빠라고 이카 자 챕터2 진행할 건데 이거 아까 로이님께 그 얘기했거든 아 이거 챕터1 안 깨면 챕터2는 절대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거 챕터1을 안 깨는 순간 챕터2는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해보니까 되더라구요 오 집사형이 말한 거야 나 집사형한테 들은 거야 그 정보는 이야 집사님한테 이제 떠넘기겠다 아이 거북이 용봉탕 만들기 전에 조용히 하도록 해 야 그리고 눈꼽뼈는 손에 이거 뭐냐 너 너 왜 손에 수직곽을 갖고 왔어 응? 나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뭐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보여 나란아 자꾸만 이상한 거 내가 보지 말라고 했지 또 뭘 벗고 다닌 거야 내가 벗고 있다고? 얘들아 요즘 내 근육 보여? 아 진짜 보기 싫어 얘들아 여기서 힘 빼지마 너네 어차피 이거 통편집이야 빨리 가 들어가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함께 갑시다 근데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건데 공겜이에요? 이거 공겜이냐고? 응 몰라 어? 몰라 아니야 공겜 왔는데 공겜 아니야? 공겜인 거 같은데? 소리가 야 너네 소리 끄면 안 된다 이거 이거 뭐? Duelly래 이 게임 할 줄은 아니 우린 나 이렇게 졸려 몰라 야 근데 아빠 얼굴 그대로는 평범한데? 로이랑 얼굴 똑같은데? 그러니까 우리 아빠지 어? 아 이거 이거 눈코 뺄 생얼이네 아니 무슨걸 하려고 옆에 아빠 밥들이래 아빠 밥누들 이거 아빠 거야? 야냠냠냠냠냠 내꺼 내꺼 아니 해줘 나 나 핑프야 나도 공조빵인가봐 빨리 해줘 야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 너네들 너 팔 왜그러냐 물꽃별? 먹지 말라고 이 돼지들아 야 이 돼지들아 게임을 시작해 안 돼 돼지들이랑 말이 너무 심어잖아 오늘의 트롤은 나다 아빠 건 어딨어? 아빠 드셨어 와 지 혼자 먹네? 그러니까 지 아빠가 지 혼자래 야 아빠를 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 9시야 어 누구 왔나봐 쿵쿵거렸어 어? 뭐야 꾸연대? 어 뭐야 누가 와있어 저승사자 저승사자 얘들아 우선 어 뭐야 아빠 나가는데 얘들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야 돼 얘들아 어? 어?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나 죽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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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 왜 말 안 해줬어 이 자식 아 여기 아 이렇게 숨어있을 수 있구나 아 막며 밥 먹다 사망 그래도 먹다 죽어서 때깔은 곱겠다 아 로이야 일로 와봐 어? 스킵을 하면 와 깜짝이야 로이다 아니 로이다라니 로이야 일로와봐 여기는 E 여기 적혀있잖아 E는 MC라고 어 E가 에너지고 M이 이제 질량이고 C가 그 빛의 속도거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E는 MC 스퀘어 E는 MC 제목이란 뜻이야 아니 물이야 저게 로이 간다 로이 간다 야 같이 가 여기 불 붙었는데 어? 어? 어 뭐야 움직여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아빠한테 아빠한테 야 비켜 거기 내 자리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빠 아빠야 저거 혹시 뭐야 저게 아빠야 아빠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아빠 아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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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얘네들 레인보우 프렌즈로 나 혼자 깼어 쟤네 박스 안에 숨어 많이 썼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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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죄송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가자 얘들아 너 여기 들어가 여기 여기 캐리어 안에 들어가 여기 숨어 여기 여기 눈꺼풀 숨어 거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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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숨었어 숨었어 드디어 첫 첫 모두 생존 나른아 어? 니가 책 읽고 이거 다 해줘야 돼 너 어차피 영어 할 줄 알잖아 니가 내가? 우리보다 잘 할 거 아뇨 나 영어 못해서 대학 때렸었는데 힌트를 찾아봐 여기 보면 이렇게 수학공식 있지 어디? 수학공식 있잖아 EMC 이거 최근 찾았거든 나 너무 무서워서 일단 숨어 있거든 얘들아 화이팅 어 나도 그럼 나도 아 나 진짜 그럼 나도 그럼 나도 뭐야 너 타이밍 웃어 어 타이밍 봐 와 잘 숨어있었다 얘들아 자 봐봐 옥시젠이 필요하대 됐다 됐다 빨리 빨리 옥시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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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옥시젠 빨리 옥시젠 아 숨 아 키 안 갖고 왔어 키 안 갖고 왔어 키 안 갖고 왔어 나 물이 없어 아아 키를 안 갖고 왔어 야 근데 집사님 부르면 안 될까 오늘까지 집사님 부르면 내 영상에 몇 번째 집사님 촬영이냐고 아니 뭐 안 될 때마다 일단 집사님부터 부른다고 우리 도와줘 집사님 아빠 나 이제 모든 걸 깨달았어 나 이제 너의 모든 걸 잘 알아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다 내가 이제 아빠의 아빠야 할아버지 아이고 자 오케이 책 열었고 막내아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야 이거는 너무 억간디? 얘 방금은 억간 거 같아 이거 혹시 물 여러 개 못 갖고 가니? 아니네? 어 안되더라 내가 해봤거든 아 해봤구나 어 잠깐만 나 배고파 아 빨리 가봐 좀 나 배고파 아니 어 왜? 잠깐만! 왜 안가! 아 나 죽었어 아 잠깐만! 우리 다 숨어있어 아니 왜 안가 저 아빠! 이거 버그인가 보다 아니야 로이 님이 깨줘 괜찮아 어 나도 죽어 아 나 진짜 버그 얘네 둘 믿고 할 수 있나? 아니 얘들아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나도 배고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아니 저거 누가 누가 요리 안 된 누드를 어 뭐야? 뭐야? 뭐야 이게? 꽃베리 캐리?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어? 아 오 새벽 3시 되면은 클리어돼 데드 노! 데드 노! 근데 안 좋은 걸로 클리어되는 금인 아 아빠가 죽는구나 아 배드 엔딩 그거 약간 뭔가 버그에 걸린 것 같아 그 아빠가 저기 누구 앞에 서 있었는데 그거 누구니? 그거 눈꽃뼈 앞에 계속 서 있었거든 나 나 나 나 왜 눈꽃뼈 앞에 서 있지 그게? 눈꽃뼈 잘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봤거든 그래서? 그니까 왜 서 있는 거 하고 내가 들어가봤는데 방금은 버그요 버그 버그 누구 잘못도 아니겠어 아니 아 이제는 엇가만 안다 가면 돼요 그냥 로이님은 딱히 할 거 없이 단서 발견하고 그 포션 좀 넣고 그리고 요리 좀 해놓고 나서 그 산소 좀 채우고 그냥 다 하라는 거잖아 아 대신 대신 숨어있는 건 내가 할게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눈앞에 상자가 있는데? 그니까 나도 우리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 그 약간 숨을 수 있는 상자 줬나? 이거 레인보우프렌즈 아니에요 자 오징어 그림 본업 그리고 속삭임 자 각자 위치로 자 각자 위치로 알아서 숨으세요 예스! 군대 온 거 같다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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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양미야 너 남자여서. 아 너무 우산기 그걸. 수학 공식 있고. 책 깨끗하게 한 다음에 책 들고. 천사의 계단. 갖고 가서 천사의 계단 있고. 그 책 먹고. 계란 있어. 계란 있고 도너츠 있었고. 랜덤 소음 문제 있었고. 시왕 의료 좀 없고. 불타는 거. 우리 천국의 계단. 하나가 뭐지? 오징어. 오징어 사진 맞네 캣, 고양이 귀, 그리고 용암, 도넛, 오징어, 엔젤링, 그리고 용암불, 뇌 오케이 다 외웠다 뇌? 다 외웠어? 응 고양이 귀 먼저 넣은 거 맞지? 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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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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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넣는 순서가 있어? 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거 아냐? 고양이 귀, 그리고 도넛 사람들 차 왔어? 옥션 물어서? 잘했어! 나이스 눈꺽 espaço 나이스 ㅋㅋㅋㅋㅋㅋㅋ 오징어, 오징어 오 절대 뭐야 너? 이거 뭐야? 뭔 소리야? 싹참라 눈 몰빨 Lemon tournament 기분 좋게 어 완벽히 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루나? 로이님 그 다음 산사 나에게! 그 다음 아카이누! 아카이누가 뭐야? 그 용암.. 용암 열매! 그 순서 없을거야! 그냥 막 넣으면 돼! 어 산사 넣었는데 왜 또? 다 넣었어 다 넣었어요! 그리고 네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네 네 네 네 네 그것까지 넣어야 해 그것까지! 빨리 니가 꺼내 나른! 가서 뿌려 아빠한테! 오케이 가자! 아버님 탈모 탈모! 가자 얘들아! 아빠한테 뿌리자! 가자! 지켜! 가라! 아빠! 아빠! Rocket 1 와 드디어 이거 딱 보니까 눈글빨아 read김에 얼굴이 생юда와 똑같잖아 뭐라고 나른아? 유루병으로 맞아본 적 있니? 그게 무슨 소리니 꽃별아 바치 로이님 책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 완전히 다 외워버리는 거 와우 역시 나름 똑똑해 근데 아빠가 뭐라는지 아무도 해석 안 해줘 이게 뭐라는 거 이 아빠 아빠 근데 왜 우린 맨날 이 누들만 줘 이러니까 엄마가 도망갈지 엄마 올 건데 그게 무슨 소리니 꽃별아 엄마 엄마 똑같이 생겼는데 자웅 동시야 둘이 어 뭐야 머리카락 아니 아니 저 두 명의 유전자를 딱 받은 꽃별의 생얼이야 방비야 너도 얼굴 지어 난 빠적빠딱 얼굴 닦아주기 전에 졸리하도록 해 뭐야 어 아침이잖아 뭐야 내가 아침에 안 오는 게 불문율 아님 아 엄마 설마 입은아 엄마야? 안 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어 제발 잠깐만 엄마? 이러고 있네 진짜 너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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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엄마 내 생각에는 사고를 당했나? 엄마는 아빠 같은 거 와 우리가 하기 힘들어 아빠가 데리고 와 자 이렇게 정신 나간 아빠? 그런 걸로 하자 비슷한 건데 아무튼 챕터 2를 간단하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챕터 3가 나올 것 같은데 챕터 3 때도 우리 간단하고 손쉽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깔 거지 얘들아? 시작하지 마세요 나 그때 좀 바쁠 예정이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도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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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